안녕하세요 블루 라클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관장이 드디어 7년 만에 본배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2016-17 시즌이 마지막 본배구 플레이오프였죠. 지난 시즌은 승점 단 1점 차이로 본배구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 올 시즌은 다릅니다. 오늘 홈에서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소중한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장 3위 GS와 승점 단 1점 차이입니다. 본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줌플레이오프는 3위와 4위가 승점 3점 차 이내면 열립니다. 지금 상황이면 줌프를 하는거죠. 여기에 정관장은 다음 상대가 21연패 신기록을 쓴 페퍼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GS 경기력 상당히 좋지 못하죠. 이런 점을 볼 때 정관장이 본배구 가능성 9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경기 MVP는 메가와티입니다. 메가 22득점에 54%의 공격 성공률 2개의 서브 에이스와 9개의 백어택 공격이 있었습니다. 6개의 블러킹을 당했지만 범실은 단 2개에 불과했는데요. 정관장이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분명 메가와티의 맹활약이 있습니다. 메가 최근 4경기 24득점, 24득점, 31득점, 오늘도 24득점으로 모두 20득점이 넘는 맹탈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도 23득점 43%의 공격 성공률, 이소영도 16득점 45%의 공격 성공률로 오늘도 정관장 삼각편대가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에 정관장 무서운 점은 삼각편대가 막힌다 싶으면 중앙에서 정호영과 박은진이 냅다! 파리채 속공을 장렬시킵니다. 다만 오늘 경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고희진 감독의 교체 전술인데요. 오늘도 1세트 지하 후위에서 박혜민을 넣어 잘되던 팀 분위기를 스스로 망치더니 2세트, 3세트에서 연속으로 메가 염해선을 이선우와 김채나로 바꾸는 더블 스위치를 구사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패였죠. 다행히 4세트에서는 정신 차렸는지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 확실히 감독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기세를 탄 정관장 다음주 금요일 앞서 얘기한 21연패 빠진 페퍼를 상대합니다. 지금 기세로는 3위 탈안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